앞을 보면 오오오오오 쫔쫔쫔 자 100도 야미 100이 unwrapping 일단 여기 표지에 나와있는 염순이가 염순이야 여기 이렇게 봐도 끼웠네요 저희가 학생들이고 보고 그럼 그 깜짝 놀랐다 보고 하더라도 이런릉과는 여기력이 있고 이 컨셉이 말이지 잡지같은 교재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수직선을 세워서 생각해보자 괜한 자아존심 때문에 아 염순이 사진이 있구요 문제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아 발표 여기 염순이는 좀 약간 순딩이라서 이런 발표 배기는 좀 그리고 이렇게 오 봐바 플러스 이게 이제 각 챕터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별표 한 개짜리 별표 다섯 개짜리 특별 기획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자 여러분들 염이배기 지금 첫 번째 초판은 이제 거의 품절 직전이라서 2세를 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이배기 수업에서 여러분들 만나 뵐게요 바이바이 염이배기 언랩핑을 끝내고 자 염이배기 수강평 하나 보면서 염이배기가 뭔지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 학생이 진짜 너무 정성스럽게 자세하게 수강평을 써줘가지고 자 제목부터 봅시다 염이배기의 귀여움으로 1.5의 벽을 녹이자 짜잔 자 원래 이게 이제 표지거든요 2세 표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처음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명색이 이름이 염이배기인데 또 염순이만 있으면 또 백이가 이게 서운하잖아요 이 염순이가 이게 아 귀여운 치즈냥이 노란색 고양이라 귀여운데 또 이 백이도 이게 상 이름답게 이렇게 백이 귀여운 또 3세기에 또 맛이 있어가지고 1세에서는 이 염순이 표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해주신 덕분에 1세가 이제 거의 품절 직전이라서 다음 주에 2세가 입고가 되는데 표지가 이제 백이 그리고 이제 스티커도 또 새로운 종류가 이제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제목부터 이 표지 제목이 아니라 표지부터 제목도 귀엽잖아 염이배기 근데 백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벅벅 푸는 엔제로 만든 게 아니라서 백이제는 아니고 이름이 이제 염순이와 백이 그래서 염순이의 염 이승유의 백이의 백 그래서 이제 염이백 이제 트로이카가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염이배기제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염이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표지도 염순이와 백이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수강평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패스 여러분들 없으면 메가패스 빨리 구입하시고요 첫 번째 이 학생이 지금 수강평을 정말 진짜 평론가 맹키로 길게 너무 자세하게 적어줘가지고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염이배기 교재의 디자인과 구성 표지가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는데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표지가 너무나 귀여운 염순이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면 염순이 스티커가 들어있고 일반적이나 문제집은 책이 세로로 긴 형태인데 좀 그렇잖아 원래 이 세로로 된 거하고 가로로 된 게 좀 느낌이 다른데 염이배기는 가로로 돼 있습니다 뭔가 잡지 같은 느낌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종이의 질도 뻣뻣하고 세련된 느낌의 종이이다 디자인의 피케일에 많은 신경을 쓰신 것을 알 수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염이배기 교재의 서론과 시작 부분이다 여기에 보면 캐스트에서 올린 내용들도 들어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가 들어있는가? 맨 앞에 표지 펼쳐보시면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거 진짜 괜한 자존심 때문에 노래했던 게 아니 벌써 지금 1년 돼가요 진짜 연초했던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거야 딱 그때 이혼 입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존심 때문에 문제 안 풀고 그러다가 6평 조진다 했는데 벌써 6평 끝나고 이제 9평이 가까워지고 있는 아휴 시간 참 빠릅니다 자세조의 그런 초심으로 좀 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들어있고 뭐 선생님 캐스트 못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2, 3위들을 위한 팩폭 칼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 염이배기 공부할 때 책 산 사람들은 꼭 공부할 때마다 이거 한 번씩 보세요 2, 3위들의 잘못된 습관 7가지에서 이게 아니라 칼럼이 내용이 꽤 많거든요 아 이것도 쓴 지 벌써 1년이 됐어 1년 전에 내가 근데 이거 사실 이 칼럼 자체를 쓴 지는 몇 년이 됐는데 이 칼럼이 워낙 명문이라 진짜 잘 쓴 글이라서 작년에 메가쌤 칼럼 그 코너에 올렸더니 막 조회수가 막 100만이 넘어가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던 그 칼럼 정말 이 모두에게 이 팩폭 여기서 2, 3위들을 위한이라고 하긴 했지만 뭐 상 그냥 뭐 상관없어요 모든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칼럼들이 여기 지금 이제 들어있습니다 염순이가 째려보고 있네 아니죠 귀여운 표정으로 1위 되고 싶니 자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염이배기가 어쨌든 문제가 들어있는 이승의 새로운 문제풀이 아니겠어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가 중요하겠죠 자 3번 수강표인 3번째 염이배기교제 문제 구성이다 칼럼이 끝나면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있는데요 이전에는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들의 구성은 왼쪽에는 염순이 문제가 오른쪽에는 배기문제가 위치해 있습니다 어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딱 펼쳐보시면 왼쪽은 염순이 오른쪽은 배기문제가 있어요 요렇게 이제 가로로 된 책을 요렇게 펼치게 되면은 모든 페이지가 이제 문제 들어있는 페이지는 염순이 07번, 배기 07번 염순이는 좀 이렇게 성정이 원래 좀 착하고 겁이 많은 친구라서 수학이 어려워, 수학이 겁이 나 이런 학생들은 이 염순이 문제가 딱이에요 배기 같은 경우에는 아유 귀염귀염 생겼는데 좀 깡따구가 있어요 배기 발톱 크크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배기문제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얘네들이 이제 세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떤 세트냐면 염순이 문제들은 일반적인 난이도의 4점짜리 문제에 배기문제들은 염순이 문제들보다 어려운 보다 어려운 4점짜리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어려운 4점이 이제 100이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거를 다 풀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자, 배기문제들은 왼쪽에는 염순이 문제의 구성과 흐름을 이어받아 풀이법을 공유하고 있지만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입니다 자, 이 학생이 이제 2, 3인가봐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2, 3이들 기준으로 염순이 문제에서는 풀이가 엄청 막힌다거나 감도 안 잡히는 문제들도 크게 없지만 수학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근데 염순이 문제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배기문제에서는 그런 문제들 꽤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우리 2, 3이 여러분들은 염순이 문제로 문제에 필요한 실정 개념이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배기풀이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학생이 지금 2, 3이 자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염이백이라는 이 교제가 딱 그 2, 3이 2등급, 3등급에서 1.5의 벽을 뚫고 1등급 이상 100점까지 올라가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이제 연습하기 위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딱 그런 그 대상에게 맞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평가원에 이번 연도 문제 출제 기조를 잘 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각 주제와 관련 있는 기출 문제들도 수록되어 있어 저처럼 이미 기출을 어느 정도 끝낸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기출 문제를 염이백의에서 배운 실정 개념을 바탕으로 풀어보고 상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그냥 새로운 문제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칼럼들이 들어있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 페이지에는 언제 나왔나라고 하면서 직각삼각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챕터가 들어있는 건데 그 직각삼각형이 나온 여러 가지 상황들 뭐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왔고 뭐 그걸 가지고 뭐 작은 짧은 문제들도 만들어져 있고 그 관련된 개념들도 어느 정도 이제 서술이 되면서 아 그렇지 예전 기출에서는 이렇게 나왔지 뭐 이런 페이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 맞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? 맨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염이백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다 리마인드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염이백의는 벅벅 푸는 엔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 1등급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자 이 학생이 그 평론가 학생의 수강평 이어서 갑니다 자 4번 약점 극복 주제 선정 염이백의 교제에는 수학원과 수학투를 통틀어 총 8개의 주제가 있고요 총 13강으로 강의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8개의 주제가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저와 같은 이삼이들을 비롯하여 많은 수험생분들이 수학원과 수학투를 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수록되어 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도형 관련 문제 그리고 절대감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다 주제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뭐가 어려운지 뻔히 알 거 아니니 선생님이 Q&A를 진짜 많이 받잖아요 작년 파이널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 전체 그 메가스터디 말고도 전체 인강에서 수학 강사 중에서 Q&A 숫자가 2등을 차지할 정도로 진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Q&A를 남긴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내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좀 성의 정성스러운 Q&A 답변을 받고 싶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뭐 인생이 어쩌고 막 이런 상담도 하고 공부가 힘드네요 학습법이 어쩌고 막 별별 다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 말고도 질문들을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관찰하고 데이터를 모으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약점인지를 파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약점을 파악한 거를 가지고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이게 기계적으로 그냥 단원별로 만들면은 훨씬 더 쉬워요 만든 입장에서 그냥 뭐 극한과 연속 문제 드립다가 집어넣고 근데 이거를 이제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게 상당히 좀 우리 팀에서도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는데 여러 번의 시행차로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딱 그런 구성으로 문제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약점 주제가 명확하신 분들이나 약점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격파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딱 맞는 주제로 형성이 되어 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가장 큰 강점이고 전문 분야죠 여러분들의 약점을 해결해주고 벽을 뚫게 만들어주는 그 벽뚫기 전문 강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직관적인 주제 제목과 실정 개념 정리 자 이거는 이제 표지인데 그 내지 안쪽에 보면은 그 챕터별로 되어 있는 표지인데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면 쉬운데 왜 안 그려? 뭘 안 그리냐? 삼각함수 틀 여러분 안 보겠지만 여기 이제 책에는 삼각함수 틀이 이제 그려져 있고 삼각함수 틀을 그리면서 문제를 이제 빠르게 풀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직관적인 제목들 뭐 이런 꽁꽁 얼어붙은 수직선 위로 염순이가 걸어다닙니다 라고 하는 이런 수직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수직선을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세워가지고 생각해보자 그럼 위치함수가 직관적으로 보인다 이런 뭐 칼럼들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실정 개념들 미분계수의 최소값과 대칭점에서의 접선 뭐 이게 사실은 뭐 실정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뭐 막 대단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교과서 개념만 잘 공부해서 그거를 확장시키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쓸 수가 있는 거고 왜 배우는 거야? 수학 우리한테 왜 배우는 거예요? 나한테 문제를 빠르게 풀어서 성적 올리고 싶어서 배우는 거잖아? 그렇잖아? 그런 것들을 구석구석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깨알같이 잘 담아 놨습니다 교재가 아주 구성이 진짜 딱 이렇게 일부만 보더라도 좀 다채롭게 구성이 돼 있죠 자 여섯 번째 컴팩트하지만 디테일한 교재 구성 뭐 보면 문제도 부담이 될 만큼 많지도 않고 난이도 또한 난해한 문제들이 다수 실려있는 것이 아닌 그냥 괴랄하고 어려운 문제만 들어있는 그런 문제집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뭐 진짜 최고난도 문제 22번만 맨날 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실력을 상승시키는데 굉장히 적합한 난이도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컴팩트한 학습에 매우 적합하다 진짜 이거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냈다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 NJ하게 되면 뭐 입문 NJ가 있고 뭐 실전 NJ 뭐 이런 식으로 구별들을 하던데 걔네들의 장점을 하나로 모은 그러면서도 컴팩트하게 끝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바바 플러스라던가 여기서 염순 일러스트를 통해 실전 개념을 연결한다 특별교회점 같이 기출문제와 여미배기 문제를 연계한다던가 여러 가지가 지금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구성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이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여미배기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여미배기 강좌와 교제를 통해 학습했는지 자 여기 1번부터 자 보시면 1번 문제를 혼자서 풀어본다 이거 순서대로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자 문제를 혼자서 풀어보고 2번은 강의를 듣고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문제를 푼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 자신이 한 번 더 풀어보는 거예요 그 네 번째 귀여운 염순이 스티커로 힘을 얻는다 귀여움의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를 다 풀고 난 뒤 실전 개념을 점검한다 그래야겠죠 이게 문제 풀고 맞았다고 끝이 아니잖아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니까 그 개념이 똑같이 그 개념이 나왔을 때 내가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하기 자 근데 뭐 선생님 수업의 특징이 또 자동 복습이라서 사실 뭐 염이배기를 뭐 다섯 번씩 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모든 강좌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얘네들이 그냥 여러분들은 내 걸 그냥 듣고 있으면은 자동 복습되게 만들어 드리는 나는 이 학생은 이제 정말 성실한 학생이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한다고 써놨는데 복습을 안 해 너희들은 나는 복습하라고 너희들한테 기대를 안 해 그냥 복습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 수업을 계속 따라오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염이배기 활용법을 설명을 하고 뭐라고 쓰이는 거야 플로우 염순이 문제와 배기문제가 서로 같은 주제의 맥락을 공유한다 컴팩트 약정 극복 주제를 통해 컴팩트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뉴 이번 평가안의 기조를 담은 지금까지 보도를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과 새로운 교재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줄 요약을 해준 것 같군요 자 수강평을 쓰다보니 이렇게 길어졌고 뭐 아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 이승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강평 써준 학생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풀었던 것까지 이렇게 인증을 해가지고 네 번째 이게 중요하죠 귀여운 염순이 스티커로 힘을 얻는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염이배기 소개는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치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뭐 염이배기를 수강하고 교재 구입한 학생들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아마도 이제 뭐 입소문들이 나면서 그 각 학원에서 또 와 이 교재 뭐야 이렇게 봤는데 오이씨 뭐야 왜 이렇게 고퀄이야 이러면서 이제 또 염이배기를 통해서 이 효자 입문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상승효과 그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커리큘럼은 염이배기는 아니고 그 앞단계에 있는 3.5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3.5 수원 수2 뭐 DB딥 DB3.5 DB딥 이런 이제 강좌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고 나서 염이배기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9평 앞두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럼 이제 9평 남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근데 뭔가 한 권 사가지고 뭐 한 달 동안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좀 새로 시작하기엔 부담스럽고 이런 여러분들은 염이배기가 아마 컴팩터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교재 강좌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파이널 컨텐츠 선생님이 또 공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파이널 때는 또 할 게 실모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그렇지 않게 만들어 드릴 거다 내가 파이널 컨텐츠 상승효과 라이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찐 파이널 실전모의고사와 찐 마지막 카운트다운까지 지금도 여러분들 카운트다운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쇼츠 카운트다운도 있고 단어별 핵심 총전의 카운트다운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9평 대비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파이널 때 수능 직전에 또 찐 마지막 그것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공부 시간 내 좀 많아져야 돼 이제는 그러면 저와 저와 함께하는 우리 상승효과팀의 모든 선생님들,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여미배기 2세의 배기표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다음 캐스트와 수업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